2024년 1월 10일 수요일 USK인 미국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소식이 가짜뉴스로 밝혀지면서 시장이 출렁했습니다. 가짜뉴스보도 30분만에 수억이 증발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자지구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또다시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을 급파했지만 이렇다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 소식으로는 미국의 연간 최대 교육 파트너가 2024년 올해 역시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애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GOB에서 제공해드립니다. 헬스케어다GOB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B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종합건강보험은 의사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을 보장합니다. 헬스케어다GOB의 건강보험들은 유수의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질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그 플랜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거나 헬스케어다GOB를 방문하셔서 최종 마감일인 2024년 1월 16일 전에 가입하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LA 세펄부다 대로에 있는 LA 국립묘지의 입구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팔레스타인 지지, 반유대주의를 의미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되면서 선을 넘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낙서 테러가 벌어진 묘지는 제1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전의 참전에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 9만 명이 매장돼 있는 참전용사 국립묘지로 LA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공 반격을 비판하는 시위를 주로 벌여왔습니다.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와 반유대주의 구호인 강에서 바닥까지 대통령이 대량학살을 조장한다. 시온주의자는 나치 등 과격 수위가 높은 구호를 위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낙서 발견 직후 LA 카운티는 제거 작업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통행을 폐쇄했습니다. 미국 제한군인에도 성명을 통해 이번 낙서 테러 사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나인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 구멍이 난 사고에 대해 데이비드 케론 보잉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론 CEO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협력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론 CEO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잉 737 맥스나인 여객기는 지난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키재 측면 일부인 도어 플러그가 분리되며 구멍이 뚫린 채 비행했습니다. 여객기 내 승객들의 물건이 빨려나가기도 했지만 피상착륙의 성공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행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볼트 4개가 사라졌고 이것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이 사고로 미국 연방항공청은 안전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미국 내 동일한 기종 항공기 171대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말리아 크나부스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최근 자택 주변에서 거의 목격되지 않고 남편의 선거운동이나 각종 재판에도 동행하지 않아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해 전야 파티에서 장모가 매우 아프며 멜라니아는 어머니와 함께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부모인 빅토르와 아말리아 크나부스 부부는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멜라니아 여사 어머니 아말리아 크나부스는 슬로베니아 구경 아동복 공장에서 패턴 제작자로 일했으며 아버지는 운전사로 일하다 나중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원으로 전직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슬로베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이민했고 2005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혼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멜라니아의 부모는 가족 초청 연쇄 이민 제도를 통해 2018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사망자 유족이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유족은 해당 헬기에 2020년 이후 미국 연방항 공청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돌 저항 연료 시스템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월에 나온 사고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충돌 저항 연료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통제를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족은 헬리콥터 투어 운영사인 파피용 에어웨이로부터 2,460만 달러,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7,54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법원에서 재판 중 판사를 공격해 충격을 준 피고인 데브라 레든이 당시 내려지지 못한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재출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법원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레든의 얼굴에는 침을 뱉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입마개가 씌워졌고 손엔 쇠사슬 벨트와 연결된 수갑을 채우고 장갑까지 끼게 했습니다. 마치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마 한니발 렉터가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증언된 보안요원들이 레든을 둘러쌌습니다. 또한 당시 소동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선고를 내리기 위한 공판이 열려 홀서스 판사와 레든은 다시금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홀서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원래 내리려던 선고에서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레든에게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내려진 선고는 판사 공격과는 무관하며 레든은 판사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른 판사에 의해 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수년 새해 치안이 극도로 나빠진 남미 에콰도르의 상황이 새해 들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무장괴한들이 TV방송국에 난입해 총을 쏘며 직원들에게 총불이를 겨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는 등 무법 폭력의 물결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이들은 뉴스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뛰어들어가 방송 진행자와 스태프 등에게 총불을 겨눘습니다. 괴한들은 카메라에 수류탄을 내보이거나 방송국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상해 주머니에 폭발물을 집어넣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일부 그대로 중계됐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이 퍼졌습니다. 에콰도르 군과 경찰은 현장에 급파돼 진압작전을 펼쳤고 1시간여 만에 관련자 13명을 체포한 뒤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프로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가 27년 만에 나이키와 스폰서십을 종결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동안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빨간색 셔츠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플레이하는 우즈는 나이키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우즈는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15차례 우승하는 등 반대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였습니다. 우즈는 1996년 프로로 전향한 이래 나이키와 함께했고 2000년 나이키는 그에게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안겨줬었습니다. 의인은 운동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스폰서십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나이키는 2009년 우즈의 혼외 정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많은 주요 기업들이 우즈와의 후원 계약을 종료했지만 나이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교통사고 이후 선수 생활을 거의 중단하시피 하자 나이키는 그와 스폰서십 계약을 종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도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E사이즈 USA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확정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또다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인데요.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이번 분쟁이 중동 역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벌써 네 번째 중동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추가 희생을 피해야 된다며 군사 작전의 방식을 변경한 것을 우회적으로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자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이뤄진 지난 세 차례의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 간 불효화음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찾은 블링컨 장관 면전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 지도부를 찾고 인지를 구출할 때까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에서 작전을 강화하게 뗄 듯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미국의 기조를 다시금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블링컨 장관이 테라비브를 방문하는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드론 부대 책임자 알리오세인 브루즈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까지 했습니다. 지난 8일 헤즈볼라 정의 라드완 부대의 고위급 지휘관 윗상 월타월이 폭사한 데 이어 공군부대 지휘관 브루즈까지 숨지면서 양국 국경의 긴장도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충돌이 전면정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이면서 레바논 남부에서도 주민 수만의 명이 필한 행렬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모두 127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4일 취르키에 방문을 시작한 블링컨 장관의 일정은 그리스,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서한을 거쳐 이집트까지 8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는 사우디 등 먼저 방문한 중동 국가에서 지도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 민간인 희생 최소화, 조기 평화 정착 등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내신 외교적 성과를 바랄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가 무색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점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간 최대 교육 파트너가 2024년 올해 역시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미국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이제 양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익액은 멕시코가 398억 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4억 9천5백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이전 1년 동안 상품 수익액을 쏘아난 결과에서도 멕시코가 4,389억 달러로 1위였으며 중국은 3,93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12월을 지나 올해 역시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육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육이 이제 금이 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은 최근 십수년 동안 중국을 최대 수익국으로 삼아 저가 상품들을 사들여 물가를 갈려왔고 중국은 달러알을 쓰러 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2016년 집권한 뒤 급격한 변화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선언하며 중국에 광범위한 고일관세를 부과했고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출범했지만 고일관세를 대부분 존치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에는 그 이전 1년 동안 미국의 상품 수익액 등 중국의 비중은 14.6%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지난해 11월 기준 비중은 중국 무역 외 수입치와 13.9%로 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또 재난 리스크를 감안해 공군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메시코는 미국 캐나다 간의 자유무익 협정인 USMCE 힘입어 중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메시코 3국의 협정 덕분에 메시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출법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미국 정부도 인적국으로서의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리오쇼어링 정책을 펼친 건 역시 미국과 접경한 메시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북미 국가보다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인 메시코 내의 임금 수준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역시 메시코로선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억만장자 후원자인 빌 에크먼이 반유대주의 총장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버드대학 이사회와 감독위원회 등 교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입니다. 빌 에크먼 퍼신스쿄어 캐피탈 회장은 하버드대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게이총장 퇴출운동을 이끈 인물로서 이번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은 해지펀드 퍼신스쿄어를 운영하는 억만장자로 하버드대학에 약 5천만 달러를 기부한 하버드대학 큰손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범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어 해임된 클로딩 게이 전 하버드대 총장 사건에 대해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유명인 이기도 합니다. 게이 전 총장은 최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증오 선동과 관련해 연방 하원의회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청문회 이후 하버드대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논문 표절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게이 하버드대 총장의 사임을 주도했던 에크먼 회장은 이제 게이 전 총장은 결국 사임했지만 이번 논란에 있어 이사회 역시 그 책임도 있다며 하버드대 이사회와 이사회장을 향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이사회와 감독위원에 대한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조직들은 총장의 채용, 승인과 거부, 해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버드대 이사회의 경우 매 5명의 의석을 새로 선출합니다. 이어가게내 빌 에크먼 회장은 게이 전 총장 해임 캠페인을 지지하고 주도했던 동문 이사들로 조 베델과 로건 레슬리, 줄리아 폴락과 알렉 윌리엄스 등 4인의 감독위 합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한 게이 전 총장의 논란 당시 하버드대 이사회는 그녀의 논문 표절 주장을 조사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또 게이 전 총장을 지지했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지만 빌 에크먼을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하버드대 게이 총장이 반유대주의 관련 사임을 하지 않자 논문 표절을 부르지어 사임을 하게 만든 빌 에크먼 회장.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 박사 논문에서 오히려 표절이 발견됐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MIT 교수 시인인 빌 에크먼의 아내 옥스먼은 논문 가운데 몇 곳에서 실수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자 내로람불, 바로 이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 기사와 소설 등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최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 줄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유명 작가들의 최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반 상품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계의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해 이용한 최GPT 챗봇과 관련해 모두 3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먼저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또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사가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플리츠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스 시프, 영어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인 카이버드 등 논피션 작가 11명도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2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 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거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등 AI 챗봇이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에게 웹 트래픽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챗봇이 자사의 기사들 단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들과 뉴욕타임스 측은 오픈 AI사가 다른 사람들의 지식재산에 기반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오픈 AI사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쓰인 판례로 뒷받침되는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들은 저작권법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해석함에 있어 대부분 기술회사의 편을 들었다며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AI 이미지 생성기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의 많은 부분을 기각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 역시 지난 2016년에 수백만 권의 책들을 디지털화하고 그것들의 일부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소송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집니다. 다음 소송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테인과 관련된 법원 문건들에 대한 공개 절차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문건 공개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듯 보이집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은 앱스테인의 성범죄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2015년 앱스테인의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증언록과 녹취록 등 수천여 페이지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법원이 지난달 문서에 봉인된 부분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명령한 뒤 지난주부터 차례로 추가 공개됐는데요. 익명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되살린 이들 문건에는 영국 앤드류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또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다수 거명되어 있는데요. 특히 공개된 마지막 문건에는 주프레가 17살 때 앱스테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앤드류 왕자를 포함한 남성들과 성적 접촉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2016년 증언록도 포함됐습니다. 주프레는 당시 진술에서 영국 앤드류 왕자와 성관계를 한 대가로 앱스테인에게 15,000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주프레는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테인 집을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 소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법원 문서에서도 앤드류 왕자뿐만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다른 왕실 사람들을 학대행위 가담자로 지목하게 됐는데요. 주프레가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주장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앱스테인은 미성년자 성착체험으로 체포돼 2019년 뉴욕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범행을 도운 맥스웰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육 중입니다. 한편 영국 일관 더타임스는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최근 문건 공개로 인해 앱스테인과 자신의 옛 친분이 다시금 조명받자 매우 불편한 기색이라고 측근을 이용해 전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했으나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이번 분쟁이 중동 영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히려 고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보고하지 않은 72시간 깜깜이 입원은 전립선 암 수술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 요구와 탄핵 추진까지 언급되고 있고 백악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오늘 오전 자신의 의회 모독 혐의를 따지는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헌터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인질로 표현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것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공직 발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30분 만에 수억 달러가 증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올해 P2P 결제인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2022년 말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가장 최근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수도 전력국 신시아 맥클레인 힐 의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LA DWP의 공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신시아 맥클레인 힐 의장, 멜 레빈 이사장 등이 후보업체 중 한 곳과 전화 회의를 갖고 입찰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자 매입 계약, 즉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계약이 가장 많았던 곳이 한인타운으로 밝혀졌습니다. 5년간 5천 가구가 평균 2만 4천 달러씩을 받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2024년 들어 이제 LA 지역 아파트 세입자들은 과거에는 첫 달치와 보증금을 미리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 집주인은 한 달치 보증금만 선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퇴고 보호 조치에 따라 무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 퇴거가 보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교 수진이 학교 측과 급여 인상화 협상이 중단되면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칼스테이트 23개 캠퍼스에 걸쳐 약 2만 9천 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12%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세플베다 대로에 있는 LA 국립묘지의 입구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팔레스타인 지지 반유대주의를 의미하는 낙서가 다소 발견되면서 선을 넘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 행각을 4차례 저질러 연방교도소에서 40년 넘게 복역하고 나온 70대 남성이 또다시 은행 강도를 벌였다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썬밸리 지역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올해 71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 학대 혐의로 30대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쌍둥이 아기들에게서 마약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중 한 명은 두개골 골절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정오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와 겨울폭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강풍과 돌풍이 예보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난민 보호시설에 60일 이상 거주해온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들을 처음으로 보호시설에서 퇴거시켰습니다. 쫓겨난 가족 중 일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도시로 향했고 또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보호시설 재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기사와 소셜 등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 출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이용한 챗GPT 챗북과 관련해 3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억만장자 후원자인 빌 에크먼이 반유대주의 총장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버드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등 교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빌 에크먼 퍼싱스케어 캐피털 회장은 하버드대 총장 퇴출 운동을 이끈 인물로 이번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회당에 신고 없이 비밀리에 건설된 지하터널이 발견돼 시 당국이 폐쇄에 나섰다가 이를 막으려는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교인이 연행됐습니다. 뉴저지 설날 기념일과 김치의 날 재정 결의안이 마침내 주 의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공연 중인 작품 23편에 대해 입장권 2장 구입 시 1장 가격으로 할인해 줍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령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총격범이 자의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범으로 추정되는 26살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그랜드캐니언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사망자 유족이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지도 않은 성폭행범 혐의로 억울하게 44년간 옥살이를 한 흑인 남성이 당초 75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500만 달러의 정부와 보상 합의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나인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의 구멍이나 사고에 대해 데이빗 켈훈 보잉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켈훈 CEO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규제 완화로 올해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텍사스주의 달라스 지역 75%를 드론 배송으로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혼 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여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약혼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여성보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할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복수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정하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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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계속해서 내일의 나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림 가격 전해드립니다. 만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기사가 부랴부랴 삭제되는 등 소동을 빚게 됐는데요. 불과 30여 분 만에 수억 달러가 증발되는 등 허위 정보가 낳은 심각한 피해와 관련해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종이 울린 셈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올해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선이 치러진다는 데 있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뉴타임스는 이러한 격변기와 맞물려 각종 가짜 뉴스와 응보론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소 83개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4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선거가 올해 치러지게 되면서 이제 가짜 뉴스가 선거에 그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에 진행된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